큰 물에는 큰 고기가 살고 큰 산에는 큰 짐승이 삽니다. 그렇다면 큰 사람은 누가 되느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믿음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오늘 11기 하 2장 1절로 9절 말씀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큰 사람 큰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거인 다윗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남아있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죽는다면 여러분들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얘야 내가 선산 뒤에 몰래 숨겨놓은 땅 2만평에 있는데 그거 너 가져라. 그러겠습니까?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가는 사람들이 편히 눈을 못 감는 이유 좀 써보고 갈걸. 누려보고 갈걸. 자식에게 남겨주면 안심하고 죽을 것 같죠? 세상에 제일 못 믿을 대상이 아들딸이요. 아들딸에게 거기 양지바른 곳에 내 무덤을 써달라고 재산을 물려주니까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재산 다 팔아먹고 당신은 묻힐 자리 하나 없이 쓸쓸히 죽어가는 게 인생이요. 여러분 그냥 자식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유산만 물려주면 성공한 인생이요. 그 외에 뭐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물려줘서 뭐 하려고요? 가난은 만 대를 가지만 여러분 부는 3대가 안 간대요. 이 자식들이 아들딸들이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내가 건너간 요단강 저희들도 건너올 때에 나와 함께 그곳에서 만나 기뻐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유산은 없을 거예요. 이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는 힘써야 될 터인데 성공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힘써서 대장부가 되는데 어떤 것에 힘쓰는 대장부가 되기를 바라냐 하면 그레이트 페이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장부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되려면 뭘 가져야 되느냐? 첫째로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큰 믿음. 겨자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레이트 피플이에요. 큰 사람이.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신념을 가졌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을 가졌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둘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1세대들이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위해서 지금까지 다른 박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은 대를 이어서 그 아이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열매를 딸 거예요. 저 아이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때 우리가 못 이룬 그 꿈과 비전을 저 아이들이 양날개를 펴고 올라가서 그 열매, 곧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큰 믿음을 가지려면 마음이 커야 돼. 마음이 커야 돼. 우리 소인배는요 가슴이 새가슴이에요. 대인배는요 천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넓어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바늘 끝이 되지 말고 바늘의 몸통이 되십시오. 바늘의 몸통은 우리의 찢어진 옷을 꿰매지만 바늘 끝은 나를 찌르고 남을 찔러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소극적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만 해요. 그런데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포지티브 띵킹을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긍정적이에요. 내가 티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사가 불만입니다. 그런데요 긍정적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사가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나와요.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삶이 점점 어두움에 있어도 밝아지고 그리고 그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상처받은 자리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게 되면 상처가 아물어지고 불화가 일어난 자리에 그 사람이 가게 되면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원수 맺은 자리에 이 사람이 가게 되면 평화의 사신이 되더라. 그 말이.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요 다윗 그러면 꼭 두 인물이 저는 생각이 나요. 한 사람은 친구였던 요나단. 또 한 사람은 날마다 다윗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이코패스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 그런데요 사울왕은 적극적인 긍정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감한 사람이 그의 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하니까 그만 시기 질투심이 들어와서 다윗만 보면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악신에 사로잡혔다 그 말이오.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 그리고 불신앙 이건 악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범사가 감사하여. 성령에 사로잡히면 원수까지도 용서해. 아버지 내가 죽일 수도 있는데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세운 왕이기 때문에 기름붐 받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이 믿음의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 대인배라면 사울은 찌질남 소인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한테 찌질남 그러면 제일 큰 욕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런데 미안해요. 다 찌질하기 때문에 찌질남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들 찌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주시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하는 일.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준 하나님. 이게 큰 믿음.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큰 사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들도 이 일을 하라. 그 일이 뭐냐.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에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죽은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일전에 국제상공회의소에서 뽑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열 사람 중 한 사람. 앤소니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학력. 우리 스펙이 별로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스펙을 좋아해요. 이 사람은 고졸 출신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지. 나하고도 똑같고. 그런데 고졸 출신이면 인물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못생긴 건 용서해도 뚱뚱한 건 용서가 안 된다며요. 뚱뚱했어요. 또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스펙이 안 돼. 요즘은 남자아이들 면접 보러 갈 때 성형하고 간다며. 화장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스펙이 안 되는 거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가 아니었어. 물려받은 게 뭐였어요? 가난이라는 거예요. 이 보니까 외형적인 스펙을 보니까 찌질남이야. 그런데요. 그에게 작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올인하므로.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뒀는데 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십시오. 자기 안에 있는 잠재성. 자기 안에 있는 잠재능력을 일깨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영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성령을 깨우십시오. 여러분들은 위대한 큰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도 안에 엄청난 거인이 계시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어 일어나서 워킹을 하고 우리 인생을 드라이브 하시면 아무리 비천한 존재라도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공과 행복은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역사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공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믿음 큰 사람이 되려면 우리 생각이 커야 되고 그리고 큰 믿음을 내 가슴에 소유해야 된다. 둘째는 그러면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큰 마음과 가슴을 가져야 돼. 자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 지킬 것,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생의 축복은요. 머릿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 있지 않아요. 내 심장 속에서 워킹한다 그 말이에요. 영생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다가 여러분 심장에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큰 일이 일어나는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의 심장박동이 주야로 여러분들을 교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뛰게 되면 그분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넓은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그 넓은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요동을 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 큰 믿음, 큰 마음, 큰 가슴을 가지게 되면 그 안에 우리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이 들어가서 워킹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이 큰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다 품었어요. 사울도 품었고 아브넬 장군도 품었고 배엄망덕간 아들 압살롬도 품었고 자기 죄를 책막한 나단 선지자도 품었고 피난길에 자기를 저주하던 시모의도 품었고 요나단의 사랑을 품었고 그리고 사울가에 다 죽고 쫄뚝바리로 하나 남아있는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품었고 그러나 품지 못하였던 사울 가문은 몰락을 당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큰 가슴을 가졌던 다윗은요 위대한 성군이라 후손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큰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다윗과 같이 큰 가슴, 큰 믿음 가져서 흥항하고 본창의 복을 받았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큰 사람이 되려면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큰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커야 돼? 손이 커야 돼, 손이. 손이 커야 돼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날 때 움켜지려고 옵니다 그런데 갈 때는 뭐예요? 다 놓고 간다고 손을 펴고 가요 사람이 죽으면서 손을 오그리고 죽는 사람은 보기 쉽지 않아요 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요 죽음이 임박해 있는 것처럼 사심은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너무 움켜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려놓는 거 연섭하시고 그리고 오그린 거 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그라도는 손은 큰 손이 아니에요 큰 손은 펼치는 손입니다 큰 손은 봉사하는 손입니다 큰 손은 구제하는 손입니다 큰 손은 헌신하는 손입니다 큰 손은 손대접하기에 힘쓰는 손입니다 그런데요 작은 손은 뭐예요? 움켜지려고 덤벼드는 소인배의 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잠시 후에 떠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목숨을 두지 마시고요 영원한 것에 더 마음을 두는 큰 마음, 큰 믿음, 큰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집에서 애완용 거북이를 키우다가 거북이가 그만 질식을 했는지 목에 뭐가 걸렸는지 덜컥 죽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슬퍼서 울고 있는 아이를 위로합니다 얘야 우리가 양지바른 곳에 거북이 묻어주고 그리고 너무 슬퍼하고 있는 너를 내가 위로하길 원한다 친구들을 전부 불러라 오늘 집에서 거북이 초상을 치르고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자 바로 그때 죽었는 줄 알았던 거북이가 하고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갑자기 외친 거예요 맘 레츠킬리임 죽여버리자 아니 이게 왜 살아나 파티 날아가게 말이야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은 아닌가 파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아이처럼 믿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사랑의 섬김과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요 과자 파티에만 관심 있는 종교인들은 아닌지 오늘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자 파티에만 관심이 있으면 오그라드는 손이고요 큰 손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을 가지려면요 큰 마음 큰 손이 펼쳐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대로분 이제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움켜진 손이 펴질 때 나타난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 오천병이 무리를 지어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미 때가 넘었어요 시장에 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린 소년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하나가 그 움켜지고 나왔던 그 손이 펼쳐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천명이 먹고 열두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기보다는 줄줄 아는 넉넉한 펼쳐지는 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움켜진 손을 펴게 되면요 움켜진 손을 펴보십시오 한번 펴보세요 이거 쥐고 있으면요 마음에 긴장이 와요 펴보세요 렉스 이게 펴질 때 여러분 또 하나 펴지는 게 있어요 뇌의 천자가 펴집니다 눈가에 주름이 펴집니다 웃다가 생긴 주름하고 근심하며 생긴 주름은 질이 다르대요 너무 많이 웃고 감사하고 찬성하고 기도하면서 생긴 주름은요 사람을 온화하게 보이지만 다 성질나가지고 화나가지고 근심하다가 생긴 그 주름은요 사람을 추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움켜진 손을 펴게 되면 마음도 펴지고 마음을 담고 있는 가슴도 펴지고 가슴 여러분 가슴이 펴지게 되면 우리 얼굴에 근심 걱정에 주름살도 활짝 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 큰 사람이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답이 뭐예요? 형통이에요 형통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막힌 것이 없는 길인 줄 믿습니다 형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 영이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지켜 행하면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 큰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그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였던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노아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노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의 윤례와 법도 떠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큰 믿음 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던 모세 모세 요호수와 갈렙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종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더욱더 기억하기 원하옵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 규례와 윤례와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나를 대장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려면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큰 믿음은요 작은 믿음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하십시오 한 달란트 묻어놓지 마십시오 열 달란트처럼 가지고 충성하십시오 백 달란트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달란트 있습니까? 묻어놓지 마십시오 오십 달란트처럼 여기고 일하십시오 오천 달란트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큰 믿음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뭘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큰 마음 큰 가슴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죠 믿음은 큰데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는 고백돼서 나가버렸는데요 가슴에 남은 게 없어 다 쏟아버려서 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큰 마음과 큰 가슴 속에 예수 그리도의 심장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큰 사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커야 된다? 손이 커야 돼 손이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 봉사하기를 잘하는 사람 이웃을 돌보기를 잘하는 이런 움켜쥐려고 하는 손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 가지고 남을 향한 배려심이 있는 이런 손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늘려 큰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하면 내 삶의 나머지 인생은 어디에서 발견되리라? 형통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발견되리라 여러분 이 형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의 형통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하고 형통이에요 사람들하고 형통이에요 이게 삼통의 축복이에요 신통하니 인통이요 인통하니 물통이로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받아 누리는 형통의 축복이냐면 큰 믿음을 소유한 큰 사람이 받아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내게 이 믿음 주셔서 큰 사람이 되게 하시고 큰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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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